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어제 타결됐습니다. 이걸 영어로 줄여서 RCEP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아세안 10개 나라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거기에 아직 참여할지 망설이고 있는 인도까지 더하면 그 규모가 지구촌 인구의 절반, 세계 전체 GDP의 약 32%에 이릅니다.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두고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힘겨루기도 느껴집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15개 국가 정상의 합의가 나오기 바로 전날 미국 상무장관은 방송에 나와 RCEP의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도 떼맞춰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강조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로 사실상 좌절된 시점에서 중국이 포함된 RCEP 먼저 치고 나가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오늘 상하이의 대규모 수입 박람회의 모습을 드러낸 중국 시진핑 주석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 의지를 강조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아시아 무역질서의 세 판짜기에서 갑자기 미국이 중국에 밀린 형국입니다. 하지만 G2의 패권 대결에서 중국의 부상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과 밀접한 인도의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이미 양자 FTA를 맺은 국가들이 많아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수출에는 새 돌파구임에 틀림없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의 생산 거점이 많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제각각이었던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중국도 받아들인 지적 재산권 규범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호주 등 농수산물 강국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국내 농수산물 분야의 타격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